안녕하세요.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화정책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7월 f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한 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와 우리 한은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로또 청약 열기로 청약홈 사이트까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현재의 청약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 문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집값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의 경제뉴스부터 정리해 드릴까요.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서 티몬, 임에프 사업 등 관련 범위 사무실 7곳과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구 대표의 4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또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구 대표가 국회 현안지리에 출석을 해서 한 얘기. 티몬과 임에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검찰은 또 티몬, 임에프 모회사인 큐텐그룹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이 지난달 큐텐 자금 흐름에서 불법 정황을 발견을 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이제 검찰이 그러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부터 티몬, 임에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신청 대상은 이제 티몬, 임에프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을 구입하고 이를 철회하려는 분들 혹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이런 소비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티몬, 임에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부분이 여행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한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그때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의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티몬, 임에프 관련 사태로 7726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티몬, 임에프 미정산 사태로 최근 이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던데요.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커머스 업계 전체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형국인데요.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J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일단 국내 1위 쇼핑 플랫폼 쿠팡의 하루 이용자 수가 954만 57명. 이게 이제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같은 달, 지난달 1위를과 비교를 했었을 때 3.5%가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도 각각 11.5%, 2.9%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밖에 국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26%, 12%, 19% 각각 이렇게 이용자 수가 급감을 하면서 이번 티몬, 이메프 사태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이메프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65% 이렇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여행 플랫폼들도 타격이 있어요.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여행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이례적으로 감소를 했단 말이죠. 제가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 지금 여름휴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시기에는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태로 이용자 수가 줄어든 이런 이례적인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고요? 네. 7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는데요. 7월 수출액을 보면 574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작년 같은 달보다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10달 연속으로 현재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역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견인차 노릇을 했는데요. 7월 반도체 수출액 112억 달러. 그래서 작년보다 50.4%가 증가를 해서 9달 연속 증가세 이어가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눈에 띄죠. 이게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50% 이상으로 탄력적인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협황이 확실히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AI 투자 확대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이 지금 하반기 시작이 첫 달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다 좋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좀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자동차 수출을 보니까 54억 달러. 작년보다 9.1%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0.5% 늘어난 538억 8천만 달러. 이래서 무역 수지는 3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14개월 연속 흑자세 이어갔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았다고요? 네. 지난달 대중 수출 114억 1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9%가 증가를 했습니다.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 경신한 거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 전달인 6월에는 대미 수출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최대 수출국 자리가 중국으로 바뀐 거죠. 대중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특히 AI 서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 1년 전보다 39%가 증가한 3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HBM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는데요.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안을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HBM 주요 공급처 3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건 미국 회사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 이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4세대 HBM, 또 5세대 HBM,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3세대 HBM까지 이런 AI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장비까지도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요. 우리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시 중국 기업의 이런 HBM의 직접적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HBM 수출을 한참 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건 참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만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HBM 물량, 수출하는 물량 대부분이 중국이 아니고요. 미국 기업이죠. 엔비디아나 AMD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HBM3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에 탑재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수출 규제에 맞춰서 다만 이게 수출 규제에 맞춰서 그 칩 자체가 성능을 낮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틀 전이었죠.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더 폭넓고 촘촘하게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든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HBM 같은 고성능 칩 문제가 아니고요. 폭을 넓힌다면 레거시 반도체 이런 범용 칩 그리고 이런 장비까지 다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거래 제한 중국 기업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기업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중국에서 우리가 또 반도체 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최신 공정 장비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동맹국 지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출의 통제를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이런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이라는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직접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보도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직접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면 사실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수출 규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중국 대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금리 동결 발표 30분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앞으로 미 금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네. 오늘 3시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그렇죠. 지켜보시느라. 저는 잘 잤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동결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던가요? 동결한 배경.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배경. 그것은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으니 아직 임무 완수 안 됐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아직까지는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잠깐 기억을 되돋아 보면 2022년에 정말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가 등장한 거예요. 9.1% CPI가 기록을 하죠. 그 고물가 상황을 만나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거고 그리고 24년 지금까지도 5.5%라는 기준금리를 8회 연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할 거야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언제일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2023년 작년 7월까지 계속 미국이 올렸던 거죠. 그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회 연속 동결이고요? 그렇습니다. 금리 동결은 8회죠. 1년에 8번 FMC가 있으니까 그럼 1년 동안 동결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지금 뭐로 보셨어요? 네. 제가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그 페드 홈페이지에 성명서가 발표돼가요. 그 PDF 파일이 올라갑니다.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몇 시에 나와요? 그게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발표된 이후 30분이 지나면 파월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발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이런 한 1시간여 동안의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뭐였습니까? It's time. It's time. 무슨 time이냐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다이얼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타임인데 무슨 다이얼백이냐. 우리 과거에 전화 걸 때 이렇게 또로롱 돌리면서 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감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5%의 기준금리에서 시작해서 5.5%까지 기준금리 끌어올렸는데 이제 다이얼백할 상황이 왔다. 그럴 시점이 도래됐다.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거의 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래 어느 순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상황이 거의 찾아온 것 같다라는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이제까지의 발언이라든가 성향을 보면 이렇게 단언을 하거나 이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타임 그리고 다이얼백 정도면 굉장히 좀 이제까지는 달라졌다는 느낌을 시장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것에 환호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드디어 나왔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른 거고요. 그게 주가의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그널이 나왔다기보다는 실제 FMC 회의가 지금 7월 말일자로 있었고 또 9월에 있는데 남은 FMC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한 번 전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는 거예요. 선제적 지침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아무런 가이던스 없이 그냥 덥석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선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주지 않도록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일환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던 거죠?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된 배경은 일단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한 번 주목해보면 이건 특징입니다. 특징을 한 번 논해보면 통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때 혹은 금리 인하 확실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또 고공행진할 때 그런 부근의 통상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는 영역은 그 기간으로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기회를 맞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도체라는 영역이 어쨌든 실적이 기반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돼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 실적 증가세가 아직도 유지될 거라는 실물 경제적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0%, 20% 정도 빠졌거든요. 빠진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촉발되니까 그러면 반도체 종목 다시 사야 되겠다 하는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이렇게 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늘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강연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성이라는 단어를 따라해달라고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은 선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 적이 없죠. 금리 인하 한 적이 없지만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이 상승할 때 그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믿음이 커지는 구간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던 거를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때 어떤 종목으로 옮길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정을 더 많이 받았었던. 제가 이 경제쇼를 좀 오랫동안 출연하면서 과거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2023년까지는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어쩌면 2차전지 혹은 전기차 섹터였다고 한다면 24년부터는 그 섹터가 바뀔 것이다. 그걸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23년에 말씀드렸죠. 23년 초 여름 전에? 네. 섹터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23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헛된 기대감일지는 몰라도. 23년 중반에 헛된 기대감이죠. 작년 연말에는 기대감이 컸죠. 그런데 기대감이 컸거든요. 어쨌든 헛된 기대감일지라도 잘못 짚었을지라도 어쩌면 김치국부터 마셨을지라도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 그때 상대적으로 더 조정을 받았었던 그 종목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전기차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됐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됐으니 그쪽으로 비중이 또 실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도주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바 있거든요. 헛된 기대감이지만 그 자체가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정확하십니다. 주식은 심리고요. 심리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실제 금리 인하가 기대든 안 되든 그 기대감만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데다가 실적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겠죠. 조정이 됐었다는 걸 조금 첨언드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돌이켜보면 23년 1, 2분기가 삼성전자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그래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더 많은 비중의 자금이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도 있고요. 금리 이외의 다른 작용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루 봐야 되겠지만 지표적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S&P라든가 코스피 지수 같은 이런 지수로 봤을 때는 금리의 영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지표 말씀하셨는데 파월이 계속 강조했던 게 지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라는 거 아까 CPI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지표는 PCE 물가 데이터입니다. PCE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계적으로도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인데 미국은 또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CPI 기준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PCE 기준의 물가가 있는데 연준이 타겟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물가 안정화의 개념은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 그때 물가 잡혔다라고 확신을 하게 될 건데 물론 2%에 도달하기보다는 지금 2.6%까지 왔어요. 이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2.34%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계속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추세니까 지금쯤에서 금리 인하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출연자분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왜 각국이 다 2%를 물가가 괜찮은 걸로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 물가 제도화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인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는 모호하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물가 수준 2%를 결정하는 건데 물론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저는 물가 안정 기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기관에서 2%가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각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3에서 3.5% 이 정도가 목표 물가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장을 또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체제인데 과도한 물가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가가 너무 낮아져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을 겪으면 잃어버린 30년 가잖아요. 역시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적의 그 나라의 산업구조, 인구구조, 경제구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요 선진국들은 2%를 목표 물가로 현재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로 본다면 지금 여건이 이제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과거보다는 고용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24년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7월 FMC니까 하반기 첫 FMC회입니다. 그럼 24년 하반기부터 중앙은행에 관심이 되는 통화정책의 목적이 되는 그 변수가 이제 더 이상 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게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고금리라는 토끼를 잡다 보면 오른쪽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 달려갔어요. 다만 어떤 토끼를 놓칠 수 있나요? 경기라는 고용이라는 토끼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고금리가 되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용이라는 혹은 경기라는 이 토끼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안정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each time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는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는 수순이니 고용이라는 문제가 너무 침체, 과한 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금 즈음에서 7월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가능한 최대 고용률을 좀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물가를 2%로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두 개의 목표를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물가였지만 이제는 고용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겨갔다. 쉬프트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약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수학은 이미 100점 맞았어요. 뭘 잘하면 제일 좋은 학교를 가나요? 일단은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더 노력해도 1점, 102점은 없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씩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못하는 거 덜하다 보면 결국은 아주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실패죠.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물가가 서서히 잡혔으니 이제 고용 안정,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한 제약적인 금리를 탈피하자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 상황을 미 연준 의원들은 그러면 약간 조금 이대로 놔두면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그렇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파월이 실험률이 지금 최근 1년 동안 0.6%포인트 상승했어요. 실험률이 상승했다. 네. 1년 전이 3.5%였는데 최근 실험률이 4.1%로 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강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법칙이 있어요. 샤메 법칙이라고. 샤메 법칙.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 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를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파월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번에 정상화 경로라고 표현했어요. 뭘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실험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물론 이게 이코노미스트니까 통화정책의 수장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그렇게 표현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실업자가 이렇게 양산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걸 정상화라고 해? 그렇죠. 그런데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4.1%도 완전 고용이고 한 4.5%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정도의 실업률은 우리가 용인하고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도했던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 표현됐어요? 유도했던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럼요. 지금의 경기 둔화가 유도된 경기 둔화. 용인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도했던 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 경기는 침체도 아니면서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완전 고용률에 가까운 어떤 실업률과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2% 목표치 가가서면서 뭔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골디락스에 매우 가까워요. 물론 여기서 조금 늦게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조금 경기 침체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너무 천천히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시점을 지금 고르고 고르는 중인데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미국 경제를 지금 FMC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드랜딩은 아니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랜딩. 우리가 유도한 만큼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 살살살살 연착률 시키면. 그 정도로만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굳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연준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급하게 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큰 폭으로 금리 인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준도 미국의 연준도 혹은 영국의 역시 영란은행도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한국의 한국은행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각국이 정립한 중립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목표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금리 정상화의 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금리 정상화의 과정인 거예요. 제로 퍼센트 금리가 정상화의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금리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간다면 결국 빅스텝 0.5%포인트 인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얘기도 살짝살짝 있어서... 투자자의 기대. 시장의 기대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연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연준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한 것 같긴 하고요. 그걸 관여하겠다. 그걸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독립성의 원칙에 배제되는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구두로도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럴 것이라는 게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영향 안 받는다고.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서 혹은 바이든 행정부를 버리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인하하거나 아예 인하...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워서 금리를 결정하기보다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될 거라는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또 시장의 기대 혹은 전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24년 연내에 많으면 두 차례. 적으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9월에 금리 인하를 정말 오랜만에 하잖아요. 5.5%에서 처음 내려오는 겁니다.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에 주는 영향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천천히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금리 인하 몇 월에 된다 몇 월에 된다. 이게 계속 미뤄졌지 않습니까? 기대는 했거나 전망은 했지만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어떤 변수가 그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초에 이게 지연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중동 불안이 발생해서.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한다든가 그 밖의 원자재나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가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중동 불안 때문에 약이 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더 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하는 것인데 물가가 더 안 잡히는 방향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 변수가. 역시 24년 지금에도 중동 불안이 확전될 수도 있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꺾이거나 다시 2차 인플레가 약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정상화의 여정은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한은, 우리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 전망하기를 9월 FMC 회의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으면 그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월 우리나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캐나다가 두 번 인하했습니다. 유로전도 먼저 했고. 스위스, 스웨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이나 혹은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의 또 서울 중심의 반등세 이런 흐름에서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가계부채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지금 활기가 있는데 기름 붓는 경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우려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먼저 인하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서 더벌어지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외환의 유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그것으로 약이 되는 부정적 효과를 내가 짊어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제 오늘 뉴스 들으면 전부 다 금리 인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왜 이렇게 우리 생활에 중요한지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투자자리나 개인들은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금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피다. 경제의 피다. 이렇게 하고요. 자본시장에서는 중력과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돈이 은행으로 쏠립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돈이 다시 시장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만드는 것이 금리인 것이고 금리라는 중력에 의해서 나머지 자산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의 향방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이 그게 바로 경제 공부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체에서 혈액 흐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경제에 있어서 혈맥이니만큼 그 혈맥의 흐림이 어떤지 잘 살펴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집값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나온 7월 5주차 한국부동산은 통계인데요. 저는 좀 이번에는 좀 반가웠습니다. 내용이 상승은 상승인데요. 상승폭이 확대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가 0.3%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 0.3%였는데요. 7월 5주차는 0.28%, 0.0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이게 뭐 하락은 한 건 아니고요. 상승 속도가 이제 조금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은 0.15에서 0.16%로 여전히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던 서울이 조금 온도가 조금 내려갔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178개 지역 중에서 상승 지역은 좀 늘어났고요. 98개에서 102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73개에서 64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고 그냥 속도가 조금 조금 내려왔다. 이 정도로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 수요가 붙으면 집값 못 잡는다. 투기 수요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네. 청와대 보고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투기 수요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 지난 정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를 붙으면 집값이 한 번 불붙으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8월 중에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서 상승세를 꺾고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다 동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데 일단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 거죠? 8월 중에. 8월 중에 나오는데. 이달이네요. 벌써 8월이. 이달인데요. 그렇게 8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한 정책이 있을지 그게 과연 지금 불붙었다 뜨겁다 이런 표현은 저는 좀 그렇고 좀 들썩인다 그럴까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서울 중심으로 그걸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총력 대응 방안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여서 좀 강력한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유치를 해보자면 신규 택지 발굴을 좀 서두를 것 같고요. 2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대통령 뉘앙스를 보면 2만 호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단축을 해서 더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또 지원 대책을 더 늘려가지고 좀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급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10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는 조금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1년 2년 안에 빨리 공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게 이런 대책들을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숫자 몇 만 호 270만 호 2만 호 10만 호 30만 호 이런 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포장하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 줄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를 포장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숫자가 지금 당장 공급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몇 년 후니까 그게 이제 자칫 포장처럼 지금 느껴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2029년에 2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5년 뒤에 23만이 될지 40만이 될지 이게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불안한 실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숫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장 빌라도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가 어려우니까 안 지우려고 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규제 꽉 막혀 있어서 사실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도 안 지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여기에 대한 규제 같은 걸 좀 완화해 주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전세를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연구되고 있는 내용을 살짝 들어보면 용적률 같은 경우 좀 인센티브를 줘서 빌라 오피스텔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법, 주택법을 좀 완화해 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보다 쉽게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주택수 산입하는 이 문제 이런 것도 좀 규제가 풀리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굉장히 비싸서 이걸 사서 시장에 임대물량으로 내놓기가 좀 어렵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취득세가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법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또 세법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정부가 발표되더라도 우리가 세법 개정이 또 국회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만 되고 또 안 되면 또 혼선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강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출산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출산율이 워낙 극감하다 보니까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채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탈북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백가구를 만약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그중에 10가구 정도는 신생아, 자녀 출산하신 분들한테 우선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불만을 좀 가지신 분들은 다자녀인데 지금도 다자녀인데 또 출산을 하라는 거냐. 출산한테 너무 혜택을 주게 되면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또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요. 저는 파일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좀 늘리면 같이 좀 나눠주더라도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는 데도 좀 집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통계는 짚어봤는데요. 6월 주택 통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좀 볼까요? 6월 통계가 어제 7월 31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매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미분양이 또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서울 분위기가 좀 후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분양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전국이 5월이 7만 2,129가구였는데요. 6월은 7만 4,037가구로 2.6% 늘어났습니다. 지방도 2.8% 늘어나서 5만 8,986가구. 전국 미분양이 80% 정도가 여전히 지방에 좀 올려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다 짚고 나서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공은 미분양이 또 늘어났네요. 13,230가구에서 14,856가구. 15,000가구 정도가 다 짚고도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는 가구가 전국에 15,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15,000가구면 거의 미니 신도시 정도 물량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인하가 착공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는 착공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2020년, 2021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공급되는 물건이니까 이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야죠. 3년, 5년 후에 입증 물량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열대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국화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지방에 계시거나 수도권 외계가 계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집값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야. 게다가 청약홈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몰렸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잠깐 좀 짚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제 주변에도 그랬고요. 아마 대부분 직장에서 아마 그날 7월 29일은 일 안 하고 이게 아마 이슈가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상상 초월하는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주에 100만 대 1인가 말씀하셨나요? 제가 100만 대 1로 예상을 했는데요.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는 많이 나와도 한 150만 대 1 정도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00만 대 1, 294만 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세계 신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사실 이게 서버가 마비가 됐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하루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이게 뭐지?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전국에 모든 분들이 다 몰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당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00만 대 1 정도면 전국 수능 수석을 3번 연속으로 해야 될 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고요. 이게 3개 단지가 동시에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펜타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무순이와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3개가 동시에 몰리면서 이렇게 역대급 난리도 아닌 난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뭔가 참 개운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만능주의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 곳이 마땅치 않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거 불안이 여전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가 어디서부터 지금 꼬여 있는 건지 실타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지켜보면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물량이 나왔고 분야가 상한제로 분야가가 올라갔죠. 분야가가 올라가면서 분야가 상한제나 무순위같이 확실한 경쟁력 가격이 저렴한 물건만 찾는 이런 또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번 물량 같은 경우는 2017년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부적격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2017년 가격으로 너무 지나친 로또가 좀 양상이 된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요. 무순위 같은 경우에 규제가 풀려서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다 청약할 수 있게 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도 청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이죠. 그래서 1.3 대책 때 올림픽파크 포론이 미계약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절에 풀어준 정책인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면 이런 규제들도 정상화를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둔 게 저는 좀 화근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보완책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부분 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눌러버리게 되면 원펜타스처럼 주변 시세 대비 30% 이렇게 누르면 굳이 거기에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는 분들도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로또라고 해서. 그러면 자금력이 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분들이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주변 시세의 한 90% 정도 수준으로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무순이 줍줍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저 같은 사람들이 청약 못하게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들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서부도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모이면 사실 이게 자극을 주거든요. 관심 없는 분들도 부동산 큰일 났나 보다. 그리고 나서 뉴스 보고 다른 데도 좀 오른다더라. 그렇죠. 그렇죠. 자꾸 심리를 자극한다는 게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루에 많은 단지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도 또 청약 정보는 드려야 돼서요. 그렇죠. 다음 주에도 분상제에 적용된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또 무주택자들은 내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분상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되기 때문에 레미안 레벤투스 도곡 3호 아파트 강남에 나오는 물량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청약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5일과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향 장항 아테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검단 아테라 자의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니까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상구 용산구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고 공공택지지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좋은 물량들이 나오니까요.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청약 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계속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서 실망했다기보다 되는 게 이상할 정도의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352대 1이니까 해볼 만은 한데 그래도 좀 쉽지 않은 물량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